여러분,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외래 14개로 역대 종합순위 5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기쁜 소식에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소녀시대가 빙상 위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빙상 위에서 듣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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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섹시한 궤도 루팡으로 변신한 카라와 그리고 얼음소녀로 변신한 소녀시대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제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오, 쇼, 쇼! 여러분, 여러분, 언니 빨리 와!